레이기 13장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오.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.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. 그러나 그가 정결한 질을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오.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. 이는 나병임이니라.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.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오.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오.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 즉 정하건이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 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오.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.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.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.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.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.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.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의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.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.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.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니라.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오.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.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.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.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.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.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.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.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.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.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.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.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회동안 간직하였다가 1회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.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에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.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개하고 또 1회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불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.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.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나래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오.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. 네가 빤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.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. 레이기 14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.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 바해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재재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재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재를 재단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냥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바해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재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상비돌기 한 마리나 집비돌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재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긋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일 것이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틀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루하니라 아멘 아멘 한글자막 제공 및